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를 하고 당을 뿐탕질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당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글림돈이 되지 않기 위해 앞선 21대 총선에서도 저는 기꺼이 1호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기꺼이 100위 종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받았지만 그 굴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 김성태입니다. 제가 재인입니다.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더러킹 특검 정치 보복의 굴레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당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아왔지만 당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이런 찬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건 노숙단식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건 노숙단식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자괴감조차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드셔놓은 굴레를 우리 당이 그대로 받아 안을 일이라면 저 김성태의 정치와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 찬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당을 몰입해 폐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는 핵관들이 누구인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객 사유라면 3층 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객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들이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를 하고 당을 분탕질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성태를 눈에 가시로 여겨왔던 것처럼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참패의 책임을 김성태에게 돌리고 문재인 정권 정치 보복의 굴레처럼 엄해와 무한과 누맹을 김성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김성태 때문에 참패했습니까? 핵관들이 지도부로 치러낸 선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조차도 핵관을 자처하며 스스로 망쳐놓은 선거 아닙니까? 그 책임 공방에서 그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저 김성태는 채용 비리범이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었던 검찰 수사에서도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그 어디에도 김성태가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 딸 나이의 정규직 전환이 국정감사 정인 채택을 빼준 대가라는 검찰의 뒷쇄우기 주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잘못을 김성태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당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근림돈이 되지 않기 위해 앞선 21대 총선에서도 저는 기꺼이 1호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기꺼이 100위 종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멘을 받았지만 그 굴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핵관들은 대통령의 사멘권에 대해서조차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는 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런 부류를 간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저는 결탄코 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핵관들의 먹잇감으로 전략하게 된 사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정권은 핵관들이 세운 정권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세운 정권도 아닙니다. 이 정권은 우리 당과 당은 동지들과 우리 당 지지자들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 핵관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당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고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차오로는 분노를 사귀고 분노를 핵심으로 성화하는 인내의 시간을 저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묻고는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엄혹한 시기, 강구한 투쟁을 통해 무너져가는 당을 초설해왔던 그 지난한 기억들, 정권 탈환을 위해 기꺼이 온몸을 불살랐던 헌신과 기여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당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더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의 후계 구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 당 정권 탈환의 한 단초를 만들어냈던 그 기여와 성과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지난해부터 이미 강서을을 기웃거리던 병망덕한 노총후배 박대수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컷오프를 운운하고 다녔습니다. 이렇다 할 통찰력도 없는 박대수가 사전 계략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항간에 떠들고 있는 짜고 치는 공천기획설에 대해 해명하고 그 전모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거는 무엇보다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서울 강서지역에서 우리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의의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지역에서 김성태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모든 것들이 해명돼지지 않고서는 이 공천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공천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당 공천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제 정치적 결단은 우리 당에 달려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주기 바랍니다. 당이 답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결단은 무엇이 아닌가? 바로 그 후에서 우리 당을 참고 끝까지 잘라 coincidence. 일단, 정치적 결단은 무엇이든, 정치적 결단은 무엇이 없을 것입니다.